자, 쇠수 있는 명사, 쇠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 초등학생 때 이해한 거였을 거예요. 그죠? 거의 그냥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우리 영어에서는 쇠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명사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면 쇠수 없는 거 어떤 거 알고 있어요? 워터 그리고? 에어 에어, 그치?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소금 음료야 돼요? 소금 쇠수 있나? 쇠수 없지? 그러니까 알아낸 건 쇠수 없다는 거야. 그치? 하나하나 소금 한 일씩 쇠수 없잖아. 이래? 그러니까 설탕은 쇠수 없는 거고 또? 오일 오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명사고 예를 들어서야 아니라 우주점 쇠수 있을까? 안 되겠지? 살아나? 응, 쇠수 없는 거지. 문제 알 것 같아? 빵은 안 돼 빵? 덩어리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빵을 이렇게 파니까 우리 식빵 생각하는 거에요. 식빵을 막 잘라서 팔잖아요. 그래서 스와이스라고 세는 거야. 빵을 알았지? 항상 제과정 가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서 스와이스 해야 하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아 돈은 쇠수 있나? 네 돈은 쇠수? 억지로 근데 뭐는 쇠수 있냐면 화폐는 쇠수 있어. 달러 무슨 소리냐면 돈이라는 게 사실 종이에 그 금액이 써있는 거잖아요. 만원짜리 하면 만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화폐는 쇠수 있는데 납장이니까 쇠수 있는데 돈이라는 머니라는 개념 자체는 쇠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텐사우슨 원을 쇠수 있어. 오케이? 근데 머니는 뭐 쇠? 이해 돼? 텐 달러즈는 들어갔죠. 달러즈잖아. 그건 가능. 근데 머니는 안 돼. 머니즈가 없다는 거야. 해보죠. 어쨌든 쇠수 있는 명사는 하나씩 쇠수 있대. 어언을 붙이든가 복수를 만들 수 있대. 이게 완전 중요해. 표시해보자. 셀수 있으면 어언을 붙이거나 복수형을 만들 수 있대. 어언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하나일 때 쓰는 거지. 복수형은 여러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거지. 자, 예문봤더니 아예 아팠쳐서 내가 침에 애완동물들이 있어. 그지? I have a dog and two cats. 이렇게 들어있죠. A dog. 강아지 한 마리. two cats. two, two. 맞죠? Tom bought a pair of jeans.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a pair of jeans. 이렇게 써있죠. 표시해볼까?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명사.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 청바지 애들아 이렇게 생겼잖아. 꼭 양쪽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a pair of 로 한 쌍의 바지 혹은 한 쌍의 벌이라고 하자 우리는. 쌍을 이루는 게 또 뭐가 있지? 신발. 신발. 그리고 안경. 양말. 양말. 악기? 악기 어떤 거? 쌍을 이루는 거? 드럼스틱스 이런 거? 드럼스틱스. 아니면 가위. 가위 양쪽이지. 가위 양쪽이지. scissors이 하면 돼. 가위. 이런 것들. 그죠? a pair of scissors. 이런 거 된다는 거야? 가위 한 개가 영어로 뭐니 하면. this is a pair of scissors인데. 한 개가 영어로 뭐예요? pair of scissors. 이해돼? 신발 한 개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a pair of scissors. 가 되는 거야. 어. 슈즈는 안 되잖아. 간단해. 얘들아. 이게 맞는 말일까? 어. 캐츠. 이거 맞아? 아닌 게 딱 보면. 어. 은 한 개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신발은 똑같아. 어. 슈즈는? 안 돼요. 가 되는 거야. 어떻게 세야 된다? 어. 이해돼? 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래. 복수형 만드는 방법에. 가 있는데. 사실 되게. 그냥 s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영어에서 es 붙이면. 있긴 했지. 스. 치. 엑스. 찍어보죠. 시작. 스. 스. 치. 엑스. 다시. 스. 스. 치. 엑스. 하는 거야. 발음이 요렇게 끝나면. 예. 맞습니다. 대신. 그 때가 있어. 표. 맞은 하는데. 그냥 s죠. 그냥 s죠. 요거 요거. 약으로. 표시하시면. 자. 음. 아들아. 누굴 붙여야. 어. 오. 뭘로. 자. 아. es. baby s. 이거 어디서 본작을 해봤어요? 그치 했었을때 Y로 끝나는 경우에서 뭐 배우는거야 애들아?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거야? 뭐야 애교 했지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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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들아 맨날 신사숙녀 여러분 Lady This is Lady Lady 그 다음 나무늬으로 끝나면 또 올리고 Yes 필수가 뭐지? 나무늬 나무늬 나이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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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가 있어요 잘 봐봐 예외 이 이 Hotel S만 붙여보려 루프 월에스 루프 루프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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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이죠 봐봐 비전환 히그런으로 끝나 주사가 뭐지 미인으로 끝나면 향용사항은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세이프의 명사 안전하게 보관하니까 됐어요 그 다음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바뀌는 경우 맨맨 뭐하면 A 근데 A가 이로 그 다음 옷은 같은 게 10은 한 발 똑같은 그 다음에 이걸로 그 다음에 잘 영어에서 라고 했었지 명사 어떤 거 S를 붙일 수 있다 거꾸로 셀 수 없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기범학생 허리 한단 말이야 굳이 누굴 사용하다 이 명사 내가 이랑 거룩 여기 서있는거야 다시 우리 읽어볼 수 있어 시작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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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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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요게 세 번이 타임즈는 계속 이 쪽 종류 나와있는데 아이들이 막 오다가 억울하게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다가 무섭다 이럴때 이케의 약간 잘 바다리 의 nick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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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쓰는 거지 쓴다고 이거나 수 잡아요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여기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이게 말이 되냐는거야 탈의식적으로 말이 안되냐 우리 느낌 맞아 상황은 저희 이 마요네 하지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